네 안녕하세요 2020년 9월 5일 오늘은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단독 보도를 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8월달에 미국 기술주 콜옵션들을 수조원 어치의 옵션들을 사들였다 라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파이낸셜 타임즈의 단독 보도 이후 로이터통신 또 블룸버그통신 등등이 계속 커버를 하고 있는데요 소프트뱅크는 저번 분기 그런 2020년 2분기 이후 포럼 13F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시피 이 포럼 13F는 제가 워런 버핏의 이런 주식 보유량 소식에 많이 사용하는 설명을 드렸던 이런 미국의 큰 손들이 주식을 사하고 팔았을 때 이 한 분기당 어떤 주식을 분기가 끝났을 때 보유를 하고 있었는가를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 절차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아는 많은 기술주들이 보유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 포함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아마존은 그 와중에서도 거의 포트폴리오 중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며 소프트뱅크는 거의 10억 달러가 넘는 아마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등 이 세 가지의 주식도 합쳐서 약 10억 달러 이상의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 주식을 보유한 것 외에 콜옵션들까지 수조원 어치의 옵션들을 8월 달에 사드리고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8월 달에는 정말 콜옵션들, 그리고 특히 개개인의 회사들에 관한 콜옵션들을 사드리는 이 수량이 기록적이었는데요 8월 마지막 두 개의 주만 봤을 보기만 해도 매일 콜옵션이 3,350억 달러 어치의 옵션들이 거래가 되고 있었다고 하고 이거는 작년 몇 년간을 이렇게 트렌드를 봤을 때 매일매일 일어났던 이런 양의 3배가 훨씬 넘는 이 거래량을 매일매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이런 수치가 뉴스로는 이렇게 밝혀졌지만 과연 도대체 누가 이런 거를 이렇게 많이 사고 있나 하고 그리고 요즘 아무리 개미들이 미국에서는 로빈후드 트레이더들이 많은 옵션들을 사고 있다고 해도 이것은 개미의 이런 자금력으로는 가능한 게 아닌데 도대체 무엇이 이것을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는가를 봤더니 알고 보니 그게 소프트뱅크가 아마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콜옵션들을 살 때는 콜옵션을 파는 이 투자은행들이 있죠 근데 이 투자은행들도 콜옵션을 팔 때는 그것에 대한 해지를 해야 되고 콜옵션은 하나의 특정 가격을 어느 날 이전까지 하나의 특정 주식을 어떤 특정 가격에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에 살 수 있는 권한을 사는 건데 만약에 그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팔아버린 이런 투자은행들이 만약에 그 주가가 훨씬 더 올랐다면 그 손해를 다 그 투자은행 콜옵션을 판 투자은행이 메꿔야 하기 때문에 이 투자은행도 해지를 해야 되고 하나의 콜옵션은 100개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콜옵션을 팔 때마다 100개의 주식을 사들이면서 해지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콜옵션을 소프트뱅크 같은 큰 손들이 한꺼번에 많이 사들이게 되면 그것을 해칭해야 되는 이 투자은행들은 그 주식들을 콜옵션마다 애플이며 테슬라며 100주식을 사들여야 되니 주식의 수요를 훨씬 높이고 그럼으로써 최근 8월 달에 보여줬던 이 나스닥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이 이 콜옵션이 부르킨 이런 사이클 포지티브 피드백이 일 수 있다 라고 이런 결론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파이낸셜 타임스가 처음 보도했던 소식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뱅크가 unmasked 밝혀졌다 그러죠 뭐로? 나스닥 고래라고 지격한다면 이렇게 파이낸셜 타임스는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정말 큰 이렇게 엄청나게 큰 몸집을 가진 이 영향력을 주는 어떤 것이라는 표현이겠죠 That's the tech rally 특히나 테크주의 8월 달에 있었던 이런 상승 랠리를 일으켰던 이 나스닥의 고래가 바로 소프트뱅크다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Japanese conglomerate has snapping up options in huge months over past month Japanese conglomerate, 일본의 대기업인 소프트뱅크가 저번 달에 정말 옵션을 엄청나게 큰 액수를 이렇게 사들였다 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네요 소프트뱅크가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나스닥의 고래 정말 큰 손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bought billions of dollars worth of US equity derivatives 그리고 이 소프트뱅크는 정말 수조 원어치 그리고 수십억 달러 어치의 미국 주식 옵션들을 사들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8월 달의 Fevered Rally in Big Techs 정말 큰 대형 기술주들의 정말 급상승 랠리를 이렇게 시작하고 그것을 쭉 지속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네요 The Japanese conglomerate had been snapping up options in tech during the past month in huge amounts fueling the largest ever trading volumes in contracts linked to individual companies 아까 말씀드린 부제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소프트뱅크는 정말 특히나 테크 주들을 저번 달에만 해도 정말 엄청나게 어마무시한 액수를 사들였는데요 그것은 지금 8월 달에 왜 특정 기업들에 관련된 콜옵션들이 기록적으로 많이 팔렸는지를 설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해치펀드 매니저의 코트를 따르면 정말 미국의 한 옵션을 중심으로 하는 미국 해치펀드 매니저에 따르면 정말 20년 경력 동안 이 정도 어치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사들여지는 것은 정말 처음 본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이 파이낸시 타임즈에서는 이 골드만삭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그래프까지 첨부를 했는데요 이 빨간색 줄은 바로 특정 기업을 상대로 하는 콜옵션들이 거래량을 뜻하고요 그리고 위에 파란색이 연한 파란색이거나 아니면 초록색은 인덱스펀드의 콜이나 푸드옵션을 뜻하는데 정말 역사적으로 인덱스펀드의 푸드이나 콜옵션들이 훨씬 더 개개인의 주식의 콜옵션들보다 훨씬 더 많이 사고 팔리는 것이 거래가 되는 것이 알 수 있는데 2020년 하반기, 특히 최근이죠 최근에는 정말 인덱스펀드의 콜옵션의 거래량을 훌쩍 뛰어넘는 것은 물론 푸드옵션까지도 거의 비등비등해지는 것을 보이며 정말 특정 기업에 대한 콜옵션을 사들이는 게 어마무시하게 증가를 했다고 이 그래프에서도 말이 되고 그리고 정말 특정 주식에 대한 콜옵션이 이렇게 많이 사들여지는 것은 기록적이라고 합니다 The overall nominal value of calls traded on individual US stocks has averaged 335 billion a day over the past two weeks according to Goldman Sachs 골드벤섹스 데이터에 의하면 저번 주주 동안 그러니 8월 마지막 두 주 동안 매일매일 특정 개개인의 미국 기업에 대한 콜옵션이 트레이드된 게 거래가 된 게 매일 3350억 달러어치의 콜옵션이 트레이드됐다고 하고요 That is more than triple the rolling average between 2017 to 2019 그리고 이것은 2017년에 2019년 동안 매일매일 일어났던 콜옵션 거래량 평균의 3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The retail trading boom has played a big part in this frenzy But investors say the size of many recent option purchases are far too big to be retail driven 이것의 일부분은 그 리테일 그러니 개인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이 이것에 조금은 기여를 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 그냥 이 순전한 이 스케일 이렇게 콜옵션들이 거래되고 있는 이 량의 스케일은 정말 개개인의 투자자들의 이런 금액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스케일이 엄청 크다 라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를 하네요 네 2020년 9월 5일 오늘은 소프트뱅크가 지금 8월 달에 도대체 얼마나 어마무시한 거래량을 그리고 특히나 기술주들의 콜옵션들을 사들였고 그 사들임이 또 그것의 피드백으로 나스닥에 정말 8월 달 동안 쭉 지속됐던 상승 랠리의 정말 그 배경이 아니었나 하는 이 소식을 전달하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에 대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